여기가 치마, 안창, 제비추리. 여기가 치마, 안창, 제비추리. 걱정나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비추리 많이 익힐 필요 없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건배 한번 합시다. 제비추리 건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육즙 터지고. 이상민 씨. 이상민 씨야. 홍성까지 다 있는 게 아니야. 형, 다음에 또 올 수 있어. 그럼, 그럼. 왜 웃는지 알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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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형, 안창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듯하네. 첫 점에 뿌듯하네, 일단. 와, 갑자. 아, 음. 음. 음, 부드럽다, 또. 치맛살 일단 올릴게요.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고기. 그렇지? 될 소리, 될 소리. 제가 해 봤거든, 내가. 전화 못 받아. 잘 안 들려, 내 뭔 소리인지. 이런 거 안 자르고 먹어야지. 이거 딱. 잘려 나왔잖아요. 그치, 그치. 마음이 안 되는 것 같다. 아, 저 오늘 못 먹지를 한 판 더. 네, 한 판 더. 네, 네. 우와. 와. 너무 맛있다. 어? 아, 맛있다. 네. 고향 켜고 다시 또 달려볼까? 네. 보통. 온도 체크. 이걸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온도 체크. 딱. 오빠의 몸에는 온도계가 있나 봐요. 그전에 육즙과 핏물 이런 거. 아, 못 보세요. 바로 닦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딱 새로 시작하는 기분. 맛있게. 맛있게. 맛 따라 한번. 제비추룩 가득 한 번. 우와. 좋다. 응. 많이 씹히니까. 응. 좋네. 아, 좋다. 예. 맛있다. 네, 네. 그렇죠? 말랐어. 말랐어. 네, 맞아요. 살치 쪽으로 좀 갈까? 살치 하나만 먼저.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십시다. 다 익었어요. 다른 말에 필요 없는 거죠. 맛있다가 끝인 거지, 다. 끝이 아니라. 으, 맛나요. 혹시. 마블링이 가장 좋은 부위예요, 살치. 정말 좋아요. 이걸 어떤 집에서 이제. 설화등심이라고 그러는데. 설화등심. 설화등심. 아. 살치 쪽으로. 아. 먹을 때 약간 호로록 해봐. 육즙이 딱 올라오면. 맛있어. 야, 그럼 이제 정해야 돼. 소통식 먹고, 맛살 먹고, 우산 먹고, 치산 먹고, 안창 먹고 올라가면 돼.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돼. 사장님, 저희 새우살 하나 더. 새우살 하나 더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안 시켜야 돼. 몇 시간네? 4시 반. 4시 반? 응. 몇 시에 들어왔냐? 2시간? 2시 반? 2시간 먹어. 요즘 만녀도 2시간 안 찍어. 2시간 먹었다고? 응. 우리 2시간 먹었다고? 그렇지, 한 2시 반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희는 뭐야? 너 뭐야? 야, 2시간 먹었다고 우리? 모르겠다, 그 자식. 아유, 쟤. 이렇게 영업하면서 불이 두 번씩이나 안 돼. 3명이서 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 사장님 좋네. 어이구. 진짜 맛있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이야. 갯벌 하나 보자, 갯벌 하나 보자. 멋있다. 멋있다, 형. 보라 소 who was. 빨리 가고 싶다, 형. 러브가 에러주지 않던 시설을 겪고. 흥은 잊지안 깍 час 많아서. 감사합니다.